쥬더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지가 기부천사? 아니면 운동 잘하는 옛날에 힙합했던 형 저에게는 저의 첫 번째 영원한 쥬더쿠의 션 형님 모셨습니다! 만세! 런컵 없던 녀석이었어 매우 위협했던 모습 어! 네, 안녕하세요. 쥬더쿠의 션 오늘 쥬더쿠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. 와, 왜 이 사람은 신발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라는 생각이 든 게 형님이었어요. 신발 박스가 막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. 감당이 안 된다 정도 보유하고 계셨을 때가 몇 켤레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? 제일 많았을 때가 한 XXXX 정도? 형님이 거의 이삿짐을 갖고 오셨어요. 여기 오시는데 출연자 최초로 제일 많은 짐을 지금 저 보이시죠? 구르마 끌고 오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진짜 구르마를 끌고 오셨어요. 밑에서부터 이렇게 혼자서 93년도 그 유명한 태지 신발을 제가 사다 준 거예요. 여러분들, 이런 거 어디서 봐! 우리니까 되는 거야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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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